인생의 5타를 스파르 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강사. 섬세한 톡톡 몇 번이면 뾰루지가 사라지고 가벼운 부터치 몇 번이면 눈이 또렷해집니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조하는 메이크업으로 자신을 업 시켜줄 1타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입니다. 여러분의 이사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네요. 제가 보통은 보고 인사해주세요 리드하는 대로 해주시는데 알아서 그냥 착착 해주시는 거 봐봐요. 대본에 딱 써있잖아요. 그래도. 확실히 똑순이야 똑순이. 감사합니다. 아니 보는 라디오 지금 열려있는데 카메라 보고 윙크 한번 해주세요. 와 봐봐 방송인이잖아요. 윙크 그냥 탁 하는 게 아니라 볼을 감싸면서 꽃받침을 하면서 자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 1타강사 주제 바로 메이크업 편인데 3월에 대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입니다. 어떤 거부터 사야 할까요? 한 살 더 먹은 것뿐인데 화장이 엄청 뜨네요. 도와주세요 등등등 메이크업과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장점을 살리면서 더 예뻐 보일 수 있는지 꿀팁 다 뽑아낼 겁니다. 오늘. 다 가져가세요. 네. 저희가 막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셔야 돼요.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 쪽으로 바로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화장 좋아했어요? 저는 우리 세미님이랑 동년배라서 저보다 두 살 언니니까요. 앞에 숫자 달라요. 88 앞에 8인데 아 9이죠? 아 이거 조금 다른데요. 제가 국민학교로 입학했기 때문에 아 저는 초등학교예요.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규정이 좀 빡빡했기 때문에 20살 전까지는 화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20살 이후에 화장을 시작했어요. 화장은 제가 더 빨리 시작했네요? 어 그래요? 저는 중학생 때 2년 차이가 이렇게 크죠? 저 중학생 때 옛날에 그 하얗게 해주는 그런 화장품 막 그 있었잖아요. 페어니스. 어 맞아요. 그리고 에뛰땡에서 립 나오고 네. 다 했었어요. 네. 류틴트. 맞아요. 어 근데 저는 그때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너무 빨간 게 이제 미감상 네.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안 했어요. 오. 그러면 그거네. 그때 당시 모르거든요. 네. 잘 모르죠. 어 근데 그때 센스가 있었네. 네. 그래서 입술 립밤만 좀 바르고 다녔어요. 오. 그럼 화장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는 결심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오. 제가 원래는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미술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분장사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이게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구나. 너무 재밌겠다. 스케치가 얼굴 도화지가 얼굴이라니 하면서 그때 분장사를 하고 싶어서 이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진짜요? 와 춤도 잘 추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만 잘하세요. 메이크업 잘하면 되지. 다 잘해요. 왜? 다음 시즌에 저기 앉아도 될까요? 오. 오케이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피디님이 지금 이 사람이 예뻐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 아까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방송국 특수분장팀 여기에 계셨다고요? 맞아요. 저 MBC에서. 아 S사가 아니구나. 네. M사에서 특수분장팀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는 또 붓기도 어렵지 않아요? 저도 원래는 보도국에 있다가 특수분장팀으로 넘어갔어요. 제 이제 스케치 그림을 보시고 팀장님께서 이제 스카웃을 좀 해주셨어요. 진짜로? 네. 아니 그리고 또 청담동 메이크업 샵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죠. 그러죠. 청담동에서도 했죠. 살아남기 어렵다는. 아 그렇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미용인들이여 화이팅. 와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온라인 1인 방송까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네요.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메이크업 카테고리 안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사배 씨가 커버 메이크업을 잘 하시잖아요. 감출 거 감추고 장점 부각시키고 이게 특수분장이라는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그러네. 아 맞아요. 약간 분장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 뷰티 메이크업이랑 접목해서 커버 메이크업이라는 게 제 뭔가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맞아 이거 알아요. 이덕한님께서 사배님 이전에 무서운 영화 컨저링 수녀 메이크업 한 것도 봤었는데 그 분장 진짜 보고 기절할 정도였어요. 무서우셨어요? 와 진짜 분장 그 유명한 것 중에 눈도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손에 있는 거. 제 기억에 얼추 그 눈에 대한 그 인상이 되게 강한 메이크업이 있었는데 원하시면 또 그려드려요. 아 제가 눈이 하나잖아요. 몰려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죠? 네 띄워놓고 띄워놓고. 어 제 눈 벌려주실 수 있어요? 띄워놓고 해드릴게요. 우와. 저 그러면 나중에 그 사배 언니의 너튜브 한번 해가지고 저 눈 미감 벌어지는 메이크업 한번. 원하시면 뭐든지 해드릴게요. 혜미님 원하시면. 아니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눈에서 진짜 자신감이 어머어머어머어머 아니 근데 원하는 이게 근데 의사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어 사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어떤 이미지가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을 보신대요. 너무 신기하죠? 와 근데 그 트렌드를 먼저 알고 잽싸게 딱 하는 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힌트를 많이 주세요. 댓글로도 어떤 게 요즘 관심 있는지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캐치하죠.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엄청납니다. 일어나자마자 댓글 보고 일어나자마자 네. DM 보고. 바로 어 이거는 들을만하다 하면 바로 딱 수렴해가지고 바로 딱딱딱딱딱 만들어보고 만져보고? 맞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댓글을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상처 안 받아요? 아니요. 상처받은 댓글 없어요? 어 거의 상처를 받는 편은 아니고요. 상처를 받는 거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저한테 이만큼의 오해가 생기면 상처를 받는데 뭔가 슬픈데 그거 외의 것들은 저는 하트도 다 누르고요. 네. 댓글도 달고 다 하는데 회유를 하는 편이죠. 아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회유를 좀 합니다. 정신 건강한 사람이네. 아니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욕할 본인이 만약에 누가 못생겼다 욕해도 본인이 안 못생긴 거 알잖아요. 뭐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네. 주관적인 거니까요. 아 진짜 긍정적이다. 김윤희님께서 메이크업계의 오은영쌤 사배님. 아유 과찬이십니다. 아니 지금 너튜버 구독자가 225만명이나 되셨어요. 첫 방송 시청자가 몇 명이었나요? 첫 방송 진짜 많았어요. 한 15명 됐어요. 얼마나 봤어요 그게? 15명도 많이 보신 거예요. 그게요. 처음에는 15명이었다가 그 다음날에는 한 30명이셨다가 이렇게 하면서 쭉쭉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금방 늘었네요. 네. 되게 금방금방 늘었어요. 진짜요? 반응이 제대로 진짜 완전 파다닥하고 들어올 시키가 없었어요? 그때가 제 생각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커버 메이크업이라는 콘텐츠를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태연님 메이크업을 커버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때 아이 커버 메이크업이 반응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수직 상승했어요. 썸네임만 보면은 너무 똑같아가지고 대스타들 다 모시고 온 줄 알아요. 아 진짜로. 아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 사람은 누군데 내가 구독했지 하면 저래요. 어 진짜 너무 똑같이. 그리고 이 똑같은 얼굴로 너무 아예 다른 얼굴을 만드시니까. 그쵸. 아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디테일을 보는 눈썰미가 좀 타고난 것 같은데 연예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태연님의 디테일, 선미님의 디테일. 네. 어느 것을 좀 중점으로 봐요? 전체적인 걸 중점적으로 봐요. 그래서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 헤어스타일, 의상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표정도 되게 연습하는 편이에요. 표정도요? 네. 표정 엄청 연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하 이렇게 웃으면 저예요. 아. 아. 네. 표정이 또 되게 중요해요. 약간 드라마 되게 무서운 여배우 이런 걸 때 살짝 이제 입꼬리 올리고 막 이런 느낌. 웃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 커버 메이크업 영상을 보시면 아 언니 오늘 기분이 안 좋나? 왜 평소랑 다르지? 그러면 표정 짓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일상에서도 관찰되기 좀 좋으신 편이에요? 네. 그냥 사실 바로 스캔이 좀 되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아 약간 기계처럼 그렇게? 오 지금 약간 치과에서 제 치아상태 확인하는 기계 그거 같았거든요. 아 네. 아니 그 저 한번 스캔해 보시고 저는 어디를 포인트를 찝으면 비슷하게 메이크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세미님의 얼굴을 제가 가져간다면요. 일단은 표정 눈웃음이라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보조개도 좀 그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인디언 보조개도 있거든요. 아 그것도 그릴 게 많네요. 방금 제가 이거 화면으로 봤거든요. 하회탈. 아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진짜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눈을 감고 그냥 그려도 더 빠를 것 같고. 제 메인 메이크업의 핵심은 코가 블랙홀이라는 거. 코로 모든 걸 빨려넣으면 이 얼굴이 되거든요. 아 코가 중심이어서요? 아 근데 그 미소를 제가 연습을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독보적이어서. 아니 약간 재밌는 얼굴이라는 얘기는 거잖아요. 아니요. 캐릭터가 확실해야지만 제가 커버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전 너무 좋아요. 캐릭터 확실한 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캐릭터 하나거든요. 아 그럼 저도 하나만 주실 수 없나요? 아 한번 저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 너무 멋있다. 아니 또 TV 보다 보면 따라하고 싶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좀 나 이분 좀 따라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눈여견보고 계신 건 아니면 뭐 이렇게 아 스포 한 번만 살짝 해주세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릴레이리스 앤 제넬맨들이 요즘 커버 메이크업 댓글을 잘 안 달아주네요. 댓글을 많이 달라요. 저희가 또 움직이면서 빨리 그거를 수렴해가지고 만드는데. 아 좀 많이들 활동 좀 해주세요. 아니 저도 화장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아까 실제로 칭찬받았잖아요. 네 저는 셀프로 하신지 몰랐어요. 샵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정도로 열심히 화장이 진심입니다. 저도 막 퍼주고 추천하고 막 써보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배한 일을 너무 좋아해서 제 너튜브에도 샵 태그한 다음에 이사배 태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댓글 창도 난리 났었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사랑해요. 아니 근데 또 사배 씨는요? 네. 헤어는 받고 오는데 메이크업은 직접 하신대요? 물론이죠. 제가 메이크업하는 사람이니까요. 중요한 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날 머리에 하고 오고 메이크업은 다 제가 직접 합니다. 메이크업은 컨셉에 따라서 매일 다르게 해요? 어 뭐 오늘은 라디오니까 너무 강하게 하진 않고 베이스부터 내 좀 신경 쓰고 하는 편이에요. 우와 보통은 자기 어울리는 메이크업 하나로만 쭉 하잖아요. 어우 그럼 너무 지겹잖아요 여러분. 옷 스타일에 맞춰서도 메이크업 바꿔요? 맞아요. 만약에 어떤 악세서리나 어떤 의상이 마음에 들면 그거에 다 맞추는 편이에요. 평상시에는. 핑크색 모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약간 핑크 느낌으로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뜨니까 핑크색 모자와 조금 상반되게 블랙 느낌의 스모키를 살짝 깔면 또 힙해 보이니까. 네. 방금 상상해봤는데 핑크에는 블랙 스모키. 우와 그럼 오늘 하신 메이크업은 몇 분 걸렸어요? 오늘은 한 3,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미술이 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미술에서 중요한 건 색감 조율이잖아요. 그렇죠. 색감 조율까지 잘 하시니까. 와 이거 너무 직업을 너무 잘 고르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거밖에 못한다는 큰 단점이 있어요. 무슨 아니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메이크업에 있어서 우리 이사배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예요? 저는 밸런스인 것 같아요. 컨셉과 밸런스. 내가 오늘 어떤 컨셉이 되고 싶다를 먼저 상상하고 그거에 맞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내일도 약간 느낌으로 화장이랑 맞춘 건가요? 내일은 매번 바꿀 수는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맞아요. 얼추 또 잘 어울려가지고. 감사해요. 아니 그리고 이사배님 관련해서 저희가 또 막 찾아보다 보니까. 네. 이런 설명이 또 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 손재주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손으로 하는 것은 딱 하나. 화장만 할 줄 안다. 그렇다면 뭐 다른 분야는 뭐 똥손이라는 건가요? 다른 분야는 사실 넘보지 않습니다. 요리. 요리 최악이고요. 공 뽑는 것도 일단 최초로 저희가 두 명 나왔거든요. 어머나. 네. 죄송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메이크업만 보시고 다른 부분은 좀 어렵죠. 그러면 메이크업 보통 잘하시면 머리도 잘 만지시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잘하죠. 기가 막히게 잘하죠. 머리도 잘 만져요? 네. 저희 헤어쌤들이 저 조금만 더 잘하면 샵 차릴 것 같다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늘지 말라고. 네. 늘지 말라고. 세미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저도 메이크업쌤이 언니 메이크업 이제 더 그만 늘지 말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렇게 안 올까봐.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알려줘. 맞아요. 아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코너 중에 초등교육 전문 선생님이 나왔는데요. 네. 그 질문 중에 초등학생 딸이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연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무조건 반대하지 말아라. 엄마가 아이를 지지해주고 같이 엄마도 메이크업 딸한테 배우고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데 사배 씨도 어린 팬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완전 어린 팬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자녀를 둔 왜냐하면 저희 레이레디리에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가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도로공사로 베이스 표현을 해볼게요. 매끈매끈하면 미끄러지죠? 오. 뭐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네. 베이스만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피부가 너무너무 맑고 좋은데 거기에다가 피부 숨을 못 쉬어버리게 베이스를 두껍게 하지 말고 차라리 블러셔랑 립으로 좀 생기 있게 하고 선크림만 잘 발랐으면 좋겠어요. 아예 하지 말란 말은 안 할게요. 네. 나중에 언니 영상을 이모 영상을 꾸준히 꾸준히 보고 스킬이 늘면 그때 완벽한 본인이 딱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스킬이 좀 약하고 이 제품을 고르고 바르고 지우는 것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가볍게 그 나이 때 가장 예쁜 부분부터 해보자고요. 오. 너무 좋은 말씀이다. 아니 우리 짝쟁이 분들이 또 문자를 엄청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자 3772님께서 사배님 일하시는 브이로그를 봤는데 엄청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에너지를 유지하나요? 보고만 있어도 긍정 뿜뿜인데 체력관리 비법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 사실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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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심장 쫄깃하게 체력관리 비결 알려주세요. 저는 체력이 여러분들의 진짜 이건 거짓말 안하고 여러분들과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체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운동을 할 시간도 요즘에 없고 그래서 뭐 홍삼, 비타민 뭐 다양한 영양제를 챙겨 먹고는 있는데 그래도 물리적으로 좀 체력이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다. 3772님 사랑해요.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나고 그리고 저는 카메라가 켜져 있으면 힘이 너무나요. 저랑 진짜 비슷하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뻗으시는 편이죠. 네. 잠도 잘 주무세요? 잠은 잘 자는데 잘 시간이 좀 부족해요. 아 어머나 바빠라. 네. 대면 바로 잘 수 있는데.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궁금한 이야기는 저희 딱 4부에서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자 궁금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 4부로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사배 선생님과 1타 강사 메이크업 편 함께하고 계신데요. 와 지금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 질문을 너무 문자도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생유. 저희가 수다 떨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21님께서 작년까지 모공 끼임이란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요즘은 시간이 지나면 코 주변 모공에 메이크업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나랑 안 맞나 싶어서 올해 새로 산 것만 5개예요. 어머나 많이 쓰셨네요. 팁 좀 알려주세요. 사배 언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코 주변에 모공이 늘어져서 이거든요. 그래서 모공의 탄력에 좋은 세럼 같은 거를 꼼꼼하게 잘 바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공은 이제 구멍이잖아요. 거기를 좀 메워야지 매끈해지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 종류를 딱 그 신경 쓰이는 부분에만 얇게 까시고 바로 베이스 두드리지 말고 약간 말려요. 어? 오. 네. 바로 해버리면 다시 이제 그 프라이머가 들어가 있던 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말리거나 아니면 픽서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파데를 해주시면 좀 매끈하게 될 거예요. 고정을 시켜서. 네. 그쵸. 그쵸. 너무 꿀팁이네요. 과학적이죠. 생각보다 메이크업이. 어? 프라이머는 바르고 바로 위에 하는 줄 알았는데 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메이크업 베이스 찾는 꿀팁이 있을까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여정을 떠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 베이스 취향이 어떤 건지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건조하신 분들은 건조한 그런 피부 타입에 맞는 베이스가 눈에 띄면 한번 찾아보고 내가 모공이 걱정이다. 그럼 그거에 맞는 걸 좀 찾아보고 하면서 하면 몇 번만 이제 사이클을 도시면 딱 맞는 그런 베이스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찾기까지 돈을 좀 쓰는 거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제 영상이랑 저한테 댓글 같은 걸로 달아주시면 근데 제가 직접 만나서 해드리고 싶은데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직접 그래도 한두 번 트라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우 좋습니다. 4971님께서 전 볼터치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다 볼빨간 촌스런 느낌이 듭니다. 나한테 맞는 볼터치 위치 어떻게 찾아요? 오 이거 어려워요. 위치 찾기. 오 네 일단은 빨간색 블러셔를 사지 마세요. 어? 어? 네 레드빛 블러셔 말고 약간은 페일한? 이렇게 조금 창백한 듯한 블러셔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터치는 보통은 여러분들 이 윗광대를 조금 더 러블리... 아 이거잖아요. 중심을 짓는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되게 중심이에요 생각보다. 어 그러네요? 비율이 되게 잘 맞아 있네?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귀여운 느낌을 원한다면 약간 위로 가면 되고요. 아 귀여운 느낌 위로 저요? 네. 네 그래서 좀 위로 바르신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발 그래 하고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약간 요렇게 역삼각형 느낌으로 해주면 광대 살짝 이제 광대를 중앙으로 그 밑에 살짝 내려주면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 콧볼 옆쪽 위치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눈동자 중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눈동자 시작점에서 바깥쪽으로만 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관자놀이 쪽으로 눈동자에서 쭉 내려와서 관자놀이 쪽으로 그렇게 네 근데 내가 좀 중안부가 짧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를 좀 지나가줘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 범위만 맞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오 약간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고 싶을 때 있죠. 그 술에 살짝 취한 듯 안 취한 듯 약간 그렇게 귀여운 느낌.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붉은색을 써주면 좋아요. 네 꿀팁입니다. 자 김지민님께서 저는 약간 부리부리한 얼굴이긴 한데 화장을 좀만 해도 화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 센 언니 인상이 됩니다. 반대로 연하게 하면 아예 티도 안 나요. 이런 사람은 청순 메이크업 못하는 건가요? 자 부리부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와요. 눈과 눈 사이요? 미간이요? 눈, 눈썹이랑 눈이랑 콧대가 이렇게 크거나 강조되어 있으신 분들이 부리부리하다. 부리부리는 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면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첫 번째 눈썹이 진하고 두꺼우시다면 눈썹 염색을 하고 눈썹을 살짝 정리를 조금 얇게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펙트가 가장 크게 오고요. 그리고 이제 부리부리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속눈썹 숱도 많으세요. 되게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점막을 메워서 라인을 답답하게 빼지 말고 뷰러만 잘 해가지고 마스카라로 러블리한 느낌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눈썹 질문도 있거든요. 박미연님께서 이사배님 저는요. 메이크업, 화장 중에는 눈썹 그리는 게 가장 어렵고 잘 안 되는데요. 눈동자 색깔과 눈썹 화장과 비슷해야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세미님은 헤어 컬러의 눈썹을 좀 맞추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이 중안부를 조금 더 줄이고 싶어가지고 눈썹을 오히려 가늘고 옅게 해요. 아니 이제 보니까 눈썹이 가늘더라고요. 네. 좀 스키니 브로우예요. 그러면 눈화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키니 브로우 혹은 눈썹을 탈색하셔서 눈썹 색이 옅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눈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 어? 저도 눈 강조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염색을 더해서 조금 더 밝게 빼도 예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딱 저를 봤을 때 어디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예쁠 것 같아요? 어... 저는... 혀요. 제가 혀를 빼고 있었거든요. 혀만 보여가지고. 네. 저는 세미님이 이 언더 부분 좀 살리고 블러셔하고 이 윗니슬까지 좀 살리는 여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로 가게 되면 눈썹도 좀 짙으신 편이고 이마도 넓지 않으셔서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위를 너무하면. 그러면 이 꿀팁 하나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어디 부분을 보고 화장을 강조하는 게 좋을지? 음... 그거는 진짜 여러분 취향이에요. 나의 어느 부위가 좋다를 강조하시는 것도 좋고 음... 내가 좋아하는 걸 살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제 눈코입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좀 살리는 메이크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우리 샘디님은 이 눈웃음이 있고 애교살이 있고 여기 인디언 보조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선이 거기로 많이 가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꾸며주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이것도 꿀팁이겠다. 상대방이 바라볼 때 나 어디가 제일 잘 보여? 라고 했을 때 야 너는 입꼬리가 너무 잘 보여? 하면은 그쪽에 또 이쁘게... 어? 이것도 꿀팁.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가인의 피어나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볼 건데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박소채 4부 시작했습니다. 와 저 지금 메이크업 컨설팅 받느라 너무 바쁜 오븐이었습니다. 오 숨차네요. 이제 우리 짝짝이 분들 거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해드릴게요. 이제 짝짝이 분들 거 가겠습니다. 8832님께서 화장하고 2시간이 지나면 생얼이 되어있습니다. 수정화장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보통 대부분 아침에 나와서 기름이 지거나 얼굴에 네. 어 그럼 뛰다가 막 화장이 날라가고 이래가지고 네. 많이 다르잖아요. 얼굴이. 탄탄하지 않은 거죠. 베이스가. 답 나왔습니다. 탄탄하지 않은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쓰고 싶은 날에는 조금 탄탄하게 이제 밀착이 잘 되게끔 두드려주시고 그게 만약에 안되는데 조금 화장 수정화장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픽서를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픽서를 저는 오늘 스케줄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베이스 전에 한 번, 파데하고 한 번, 컨실러하고 쉐딩하고 한 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쌓아요. 어? 근데 그 픽서가 촉촉한 타입이 아니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촉촉한 타입의 픽서를 써주면 이게 겹겹이 쌓여서 안 번지거든요. 어? 혹시 픽서가 확실히 그 유지되는데 도움이 돼요? 네.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베이스 전에도 뿌려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베이스 전에 뿌리면 이게 약간 코팅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잔모공도 채워지는 것 같은. 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어? 프라이머를 바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픽서 이용해가지고 순서 한 번만 살짝만 불러주세요. 네. 프라이머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프라이머 쓰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하시고 뭐 파우더 등 하시는데 그 파우더 전 단계에만 픽서 한 번 뿌려주시면 좋아요. 보통 픽서를 메이크업 다 하고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무너지는 부분은 큰 피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우더를 고정해놓고 위에 픽서를 뿌리면 그냥 파우더를 고정한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를 고정해야 되니까 파우더 전에 픽서를 뿌리고 나서 좀 유분기 도는 부분은 파우더를 써주는 게 좋죠. 오! 와! 꿀팁! 지금 대방출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배님 파우치에는 어떤 꿀팀들이 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어? 파우치 있어요? 제가 항상 네.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근데 오늘은 진짜 급해서 막 들고 온 거여가지고. 어머! 제 파우치보다 작아요. 제 파우치. 아니 내가 뭐라고 이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수정 화장을 잘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히 하기 때문에? 네. 기초 공사하고 입술도 잘 안 지워져요. 와! 일단 오! 파우더 있고요. 아 사배씨가 직접. 아 네 그럴게요. 그래요. 제가 열으니까 모르겠네요.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머! 네 그냥 어 이게 파우더로 눌러줘야 될 때가 있고 기름 종이로 눌러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겉기름이면 이런 기름 종이 파우더 요렇게 한 장씩 붙여서 나오는 거 이런 거 편하겠죠. 팩트인 줄 알았는데 꾹 찍어서 빼니까 파우더 종이가 한 장씩 나옵니다. 네. 기름 종이가 나오는 거 아니면 그냥 어 파우더. 화사하게 좀 톤업해주는 파우더. 제가 얼굴이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화사하게 칙칙해지니까 피곤하면. 그래서 그런 파우더 팩트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만든 것들. 립도. 어떤 제품이 좀 립이 하루 종일 있다가도 전 질려요. 네. 다 자꾸 다른 거 바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 바르고 싶어가지고. 오 립이 되게 예쁘게 생겼다. 오 이렇게 립 종류로 여러 가지로. 네네. 아 이렇게 젤리의 형태로. 아이고 그거는 다 써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너무 잘 쓰는 것으로 이제 거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것도. 아 이거 직접 아 만드신 거구나. 네. 지금 그 블랙 컬러를 바른 상태거든요. 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립 종류 색상을 여러 가지로 들고 다니시고요. 저처럼 금방금방 질리시는 분들은 립만 바꿔줘도 좋고. 그리고 밤 같은 거 혹시 건조할까봐 약간 밤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네. 그 밤은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어 이런데 약간 건조해지잖아요. 볼 같은데? 네. 그럴 때 톡톡톡 발라주고. 와 보통은 화장이 밀릴까봐 그런 거 두려워서 못하거든요. 오 그리고 닦아낼 때도 좋아요. 만약에 베이스를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살짝 묻혀가지고 지워내고 바르시면 돼요. 어 여러분 밤 제품 사가지고 메이크업 수정 화장할 때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요. 자 그러면은 3082님께서 아 이거 궁금한 분 많아요. 다크서클. 컨실러로 얇게 바르면 다 안 가려지고 두껍게 바르면 주름에 끼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네. 다크서클은 여러분 그냥 피부랑 다른 색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눈빛이 약간 보라 칙칙한 그런 다크서클이다. 그러면 보색 대비를 해줘야 돼요. 아. 약간 연어빛, 옐로우빛 그런 컬러로 그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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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특정 부위가 선진 것처럼 보인다거나 이제 눈 밑이 살짝 어느 구간이 다크한 부분일 텐데 그거를 브러쉬를 꼭 사용하셔가지고 브러쉬에 딱 그 부분만 바르세요. 아.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살짝 말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하시는 베이스를 두드려주면 이게 컬러가 한번 깔려서 그 색이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화사하게 덮여지는 거니까. 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양 조절을 조금만 해도 돼요. 컬러만 잘 맞추면. 약간 기본 이렇게 피부색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베이스를 까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 그러면은 베이스 전에 다크서클 커버를 살짝 약간 연어색 이런 걸로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베이스를 해라. 네. 네. 여러분들 그 선크림 바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바르기 전에 다크서클 먼저 커버하시면 돼요. 오. 좋아요. 오칠오칠님께서 사비님 저는 제 피부톤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웜톤 쿨톤 이런 말들이 있던데 나한테 잘 맞는 색 밸런스를 잘 맞추는 꿀팁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긴긴 인생에서 여러분들 한 톤만 바르시는 거 말이 됩니까? 오. 너무 지겹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왜 색에 맞춰요? 오. 색이 나한테 맞춰야지. 어머. 명언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바르고 싶은 거 어울리는 거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어 나는 어떤 취향인지 모르겠고 어떤 색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다 취향이 있으세요. 오. 사실 나는 어 생각해보니까 이런 색이 맞네. 내가 이런 색을 좋아하네. 그게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주는 색인 거예요. 네 한정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웜톤 쿨톤 따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백주연님께서 샘 펄 들어간 아이섀도우를 자주 바르는데 눈이 좀 들어간 사람들한테 어울리나요? 그렇죠. 우리 주연님 말 레일인 것 같은데 이제 펄은 반짝여서 튀어나와 보이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입체적이죠. 그래서 눈두덩이가 조금 들어갔다 하는 부분에 이제 약간 콩콩콩콩 펄을 넣어주면 눈이 이제 조금 더 도톰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또 볼이 앞볼이 너무 플랫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약간 펄감 있는 블러셔 써주면 또 생기있게 보일 수 있죠. 오 자 양미라님께서 요즘은 약간 얼굴에 광을 내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던데 빛이 나는 피부 표현법 알고 싶어요. 요즘은 겉광이나 기름광이 아니잖아요. 속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이크업 베이스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 촉촉한 타입으로 전체적으로 하시면 전체적으로 기름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런 윗광대나 이마 부분에 광을 내고 싶다. 그럼 한 번 더 덧발라서 해주거나 파우더를 이런 부분들 빼고 해주시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광이 돌죠. 아 맞네요. 파우더 컨트롤을 해주시면 광 메이크업을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음 천생연부님께서 사배님 물 하루 얼마나 드세요? 수분 보충이 피부 뽀송 뽀송 화장할 때 좋은가요? 이거 진짜 차이가 커요. 물 먹고 안 마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스케줄이 많으면 물이 또 배나올까봐 안 마실 때도 있어요. 사배님이요? 그러면 얼굴이 빠싹빠싹 말라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수분 확 충전되는 그런 음료를 마시기도 해요. 아 너무 아쉽게도 지금 질문이 너무 넘치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없어서 광고 듣고 사배님과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이선배님께서 화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관리를 잘하는 것도 메이크업의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해주나요? 다 뱉어주고 가세요. 아 여러분. 루틴. 네. 루틴 있죠. 저는 제 컨디션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조금 약간 예민하다. 피부가 민감하다. 그럴 때는 진정 제품을 써주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다 할 때는 영양을 써주세요. 그렇게 두 가지만 구분해놓고 쓰셔도 여러분들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나이트 루틴은요? 저는 워시오프팩을 쓰는데 시트팩도 저는 좀 자극적이에요. 뭘 붙이는 게. 그래서 바르고 30분 후에 씻어내는 워시오프팩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두 가지로 두고 컨디션 따라 다르게 해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이런 말 자주 안 드리는데 또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무슨 말 했냐면요. 정말 문자가 많이 왔대요. 진짜요? 근데 반을 반도 못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나. 진짜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올게요. 일정 저희 차 잡아가지고 저희가 못 푼 이야기가 많아서 지금도 허겁지겁 인사해야 됩니다. 어떡해.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랑 세미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안 하쉽게 그냥 갈게요. 네. 그냥 작별 인사하지 말고. 네. 그냥 안 할게요. 네. 다음에 또 봐요. 그냥 여러분 사랑해요. 아 네네네. 가지고 지금 문 열고 나가시고. 네. 내일도 쌤들이랑 같이 쓰다 떨러 와주실 거죠? 저도 내일 볼 거니까 안 하쉽게 갈게요. 에에에에. 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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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l하우 입니다. ist ding 감사합니다.